안녕하세요 IGN 성경님들 E7을 섬기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다들 잘 계시죠?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도 벌써 몇 주째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시기에 처음으로 해보는 게 참 많으시죠? 저도 처음으로 해보는 게 많은데 며칠째는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머리 잘렸다가 점점점점 짧아지는 거 있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처음으로 전화기 앞에서 찬양을 하려니까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 주이름 찬양회를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햇빛이 쨍쨍한 그런 길을 걸을지라도 아니면 정말 고통을 지나가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터널을 지나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겠다라는 이 찬양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고 예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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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축복이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겠다라는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겠다라는 영화로 주님 찬양하겠다라는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선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감기 험할지라도 소통이 따를지라도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내 맘에 아름다운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어로 주인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어로 주인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어로 주인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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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